옛날 옛날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머리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옛날 옛적의 또는 아주 오랜 옛날의 또는 아주 먼 옛날의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 듣나요? 옛날 옛적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후손입니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덜어 들었는데요. 이제 나는 듣는 처지가 아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요즘 요즘에 지금 지금에도 우리 사는 세상에 이야기는 있습니다. 일이 잦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에 넘고 넘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기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또 수없이 흐르면 까마득한 먼 훗날에 사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겠지요. 옛날 옛날의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낚시를 할 줄 모릅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나는 원해서가 아닌데도 낚시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국도 또는 하위의 길을 무작정으로 나서다 보면 만나는데요. 크고 작은 물에 낚시줄을 들이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사람이라는 인간과 물고기라는 동물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라고 혼자 주멀거리거나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으면 마땅히 들어야 한다는 듯이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낚시꾼은 미끼를 예리한 낚시바늘에 끼워 물속을 세상으로 살아가는 동물을 잡는 게 목적인데요. 어찌 보면 그들의 짓이 매우 잔혹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 물고기의 처지에서는 바늘에 걸려들지 않고 미끼만 빼먹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을 두고서 인간과 물고기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내륙에서는 물의 양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요. 가장 작은 웅덩이부터 작은 못, 큰 못, 저수지, 호수, 실계천, 개천과 하천, 강입니다. 고이거나 흐르는 어디에도 물고기를 잡으려는 잔혹한 인간의 손길이 닿는데요. 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못을 두고서인데요. 작은 못에 흘러드는 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진 물줄기가 아니어도 빗물이 작은 못에 흘러들어가기도 하고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못에 고인 물은 가둘 수 있는 양이 넘치면 북을 타고 아래로 흐리기 마련인데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물이 역류하여 높은 곳으로 흐르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사는 물고기가 상류에 있는 작은 못으로 이동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엄연히 작은 못에 물고기가 있기에 납시 반호를 던져놓고 물고기를 잡으려는 인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작은 못에 사는 물고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나는 그게 몹시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정말로 나에게 중요하거나 심각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에 궁금증을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물고기가 산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어디선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릎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절로 생기지 않으니까요. 물고기보다 더 작은 갬이나 하찮은 벌레 따위도 절로 생기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물이 아닌 땅으로 이야기를 옮기는데요. 며칠이 되어갑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시점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숴가서는 느닷없이 하는 말인즉슨 윗물고기를 먹을 줄 아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줄 알 뿐이 아니라 그 냄새를 아주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의 간단한 대화를 틀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은 희죽거리고는 바로 사라졌습니다. 하루의 반이 지나고 몇 시간이 더 흐른 오후였습니다. 운동을 밖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오전에 왔다가 사라진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커다란 종이 상자를 안듯이 들고 가까이 오는데요. 무겁다는 눈치였습니다. 과일이 들어있어야 할 상자 속에는 엉뚱한 게 있는데요.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생명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한 마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커다란 상자 속을 다 차지한 건데요. 그걸 보고서 아니 본 순간부터 머리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 맨날 옛조개 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물속을 다스리는 용왕이 있고 그에게는 아들이 있으며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용왕님의 아들이 나를 보려 찾아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이 생각을 두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말해보았자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외려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호수와 강과 처바지아는 비해당에 이렇듯 큰 물고기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는 호수와 강보다 작은 저수지와 개천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두고 용왕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왕님의 아들은 잠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물의 나라를 다스리는 용왕님이 전능한 능력이 있어 땅의 나라의 아들을 보내면서 온전하게 숨 쉬는 물고기 형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용왕님의 아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를 두고 진짜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길 수도 있으며 더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몹쓸 병에 걸려 다섯 달째 고통과 고뇌에 시달리는 무학을 위해 용왕님이 아들을 무태 올려 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보내온 것입니다. 요즘 요즘에 이때 이때에 이런 나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진지하게 들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하면서 요즘 요즘에 사는 내가 옛날 옛날 이야기를 내 생각과 엮은 것입니다. 무학생각 2023년 12월 11일 무학생각 2023년 12월 11일